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건 여기 싸움 구경이죠. 우리 아저씨하고의 대표 투수 코치 이성 코치님과 대표 타격 코치 자영 코치님 여러분 둘이 싸움 붙여보면 되게 재밌겠죠? 두 사람의 한타석 승부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일단 1이닝 승부를 하겠습니다. 정식 거리에서 대결을 하고요. 심판은 제가 보겠습니다. 안타다, 파울이다, 아웃이다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자가 1점에서 획득을 하면 타자 승리 0점으로 막으면 투수 승리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야! 팔 푸는 좀. 진지합니다. 자, 세기회대 해결이 펼쳐지고 있는 아야 베이스볼 클럽입니다. 투수 코치 이희성 코치와 타격 코치, 나영웅 코치 두 선수가 투타 대결을 하면 과연 누가 이길까? 둘이 한번 싸움을 붙여보면 뒤집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갑자기 지금 둘이 붙여보자! 이렇게 해갖고 지금 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흥미로운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아야! 진지합니다! 이 선거지 초구. 투스트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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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혼자가 오겠네요. 네번째 공부. 아! 오시네요! 삼진! 삼진! 하하하하하하 저는 뭐 파울로 플라이아웃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깔끔하게 삼진!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나영 코치가 약간 우위이지 않을까 왜냐면 어저께 이 선거지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는데 왼뜸 인상을 뒤집고 지금 나영 코치가 첫 타석에서 삼진을 먹었습니다. 아웃 2개 남았고요. 자, 주장은 없습니다. 두번째 타석이에요. 자, 둘이 승경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대단합니다. 굿빛이 달아있습니다. 아, 저거 볼입니다. 약간 몸 쪽에 위협구 비슷하게. 저거 다 안 보이죠. 아, 파울입니다. 와, 요것도 잘 맞았으면 난리날뻔한 그런 와, 스윙은 완벽했거든요. 원 볼,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오! 스트라이크 찬데! 뭐야? 심판이죠, 지금. 아니, 이게 내가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여. 볼! 볼이라고? 오케이. 어, 미안해. 너무 빨라 잘 안 보여요. 투볼. 파일 스트라이크! 나이는! 투볼 투 스트라이크! 또몰렸습니다! 왜? 또몰렸어요? 나이형 오버지니. 와! 파울이네요. 와! 이 다이나믹한 타구! 자, 투 스트라이크, 투 볼이죠. 투 볼 투 스트라이크. 아직 안 되면 들어갑니다. 아, 땅포동에 하나, 넷팽에 착붙을 해서 풀카운트를 만드네요. 타네요. 투보. 무한투보. 투보. 으아! 투보. 으아! 투보. 어, 이거 안 탑니다. 이거 안 탑. 네, 인정입니다. 이거 1루타 인정하겠습니다. 1루타. 야, 재미있습니다. 두 번째 타석에서 풀카운트에 딱 몰아놓고 안타깝습니다. 용호상막이네요 완전히. 오 기가 막힌다. 되게 생겼네 이거. 힘들어. 살 빠지겠다. 세 번째 타자입니다. 원아웃에 주자 1루고요. 1점을 내면 타자가 2이고요. 0점으로 막으면 2점입니다. 대단하다. 진짜 이거 대단한 승부네. 꼭 일을 이렇게 벌려서 될 게 아니었네. 대단합니다 지금 입격이. 대단합니다 진짜. 원 스트라이크죠 지금? 변하고 있죠 변하고. 세 번째 범입니다. 투 스트라이크 노블리죠. 신경 좀 들어가네요. 신경 좀 들어갑니다. 자 버린다. 네. 자 투 스트라이크 노블리죠. 아 이거 또 3점. 야 2선 코치 다시 옵니다. 야 3점 2개를 참아냈습니다. 어 안타 하나 맞았고요. 대단한 싸움이네요 지금 이거. 자 마지막 타자입니다. 주자 1루고요. 지금 낡은 코치한테는 이기자면 안타 2개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어. 두 번째 범이죠.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깜짝 놀랍니다 지금 여러분 진짜. 어 지금 현재 여러분 어 주자 1루에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진을 잡으면 2선 코치님이 이기도 못고 안타를 치면 계속 이기념입니다. 아 버린다 버린다. 높았어요. 네 2선 코치님 이제 신음소리 좀 해주셨어요. 전력으로 전쟁이 시작했습니다. 네 나이홉 박스님 목불리기 시작했고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역시 싸움국의 최저의 선거죠. 아 버리죠 버리죠. 아 잘맞네요. 2벌 2스트라이크. 자아. 와 씨. 긴장된다. 으아아아악 파울 파울. 파울. 오케이 파울. 파울입니다 파울. 좋습니다. 2벌 2스트라이크. 계속 갑니다. 아.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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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타 인정입니다. 어 대학교 대학에서 하는거 같애. 아 대학교 대학 썼어? 결승계에서 붙었어요. 아 여러분 이 두 코치님이 2009년도 성중단대에 동의대에 결승 두 번으로 올라갔는데 두 번 다 이렇게 만났던 경험이 있답니다. 그때 투 타자로 만나고 대결한 이후로 10년 만에 지금 투 타 대결을 다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투하우스셋. 이상루고요. 자 아웃 하나만 잡으면 이후로 이기고요. 안타 하나만 지만 나이로 고치면 이기입니다. 최애 대결입니다. 마지막 타석. 갑니다. 어 이거 볼이죠? 스트라이크. 안쪽으로 낮은 볼. 스트라이크입니다. 야구 괴물들. 아 볼입니다. 이거 지금 변하고 던진 것 같은데요. 2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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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tage. 더 speed에 더 backward. 가moon- 진지 막 머리에 열 올랐어요. Tutaj의 발전을 요 Mistress. 역본 방'이였습니다. 이길 기준 지금 이히성ries, 칸실이 р mais. 낮은 볼 스트라이크 잡아나илась. 오, 이겼어요. 이렇게 듬 Missouri. 끝났습니다. ó 영적으로 방아 됐습니다. 땀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용 썼습니다 지금 살 빠진 느낌이네요 네 오늘 승리 투수 이희성 코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성 코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봤던 모습 중에 공을 제일 잘 던진 것 같은데 1년은 몇 번 안 나왔는데 잘 던지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뭐 이 정도야? 약간 이럴 정도 나영 코치님 오늘 좀 봐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겸손하시기까지 다음부터 컨텐츠 좀 이어갑시다 재밌네요 아 재밌어 2019년도에 한 달에 한 번씩 맨날 하죠 12번 12월 달에 마지막 대결 할 때 아니니까 끝난 것도 진 선수가 이진 선수한테 선물을 가지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1승이네요 나영은 이희성 오늘 1대0으로 이희성이 압수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눌러도 스팸 메일 안 갑니다 여러분 스팸 문자 안 가니까요 안심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